혼자서 고력이 많았구나 나 혼자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없고 뭣도 없어 그냥 열심히 하면 내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책인이랑 똑같아 노력만 하고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군이 있지만 지금 나는 다른 건 바라는 거 없고 뭐냐 내가 뭔가를 조금 이렇게 뭔가 좀 하고 싶은 거 없어? 어머니? 특별하게 뭐 뭐 하고 싶은 거 없는 거 같은데 응 뭔가를 조금 내가 보기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조금 내가 봤을 때는 그다 큰 건 없어도 내가 조금 뭔가를 어떻게 좀 이동으로 한다라든지 올해 조금 변동으로 한다라든지 이민년 들어서는 해우년에 계민년 들어서는 해우년에 그럴 일이 조금 생기게 2022년 23년도에 그럴 일이 생기니까 변동으로도 괜찮고 이동으로도 괜찮고 새로운 기인이 앞장서기 때문에 그렇게도 괜찮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항상 사주가 어 노력을 많이 한 만큼에 대한 거에 대한 대가가 많지 않은 사람이야 어 남의 나라에서 알아주지 않아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만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그래서 다른 마음을 마음을 치면 되게 이뻐 다른 건 없어 그냥 엄마가 한 가지가 딱 없어 눈치 눈치 세스가 없어 눈치 눈치 진짜 다 좋아 착하고 어질고 옛날에 딱 맨며느리감이야 진짜 뭐 대조사고 먹어 내가 다 아는 성격인데 한 가지 눈치 세스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괜히 쿠사리를 많이 먹어 똑같이 했는데 아 진짜 살면서 계속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도 성격으로도 잘 넘겨요 네 뭐 이러는저러는 내가 그러지 않고 내가 또 잘 넘기는 성격이야 그리고 어머니 쪽으로는 크게 뭐 직성에 바람은 없으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머니 딴 건 모르겠는데 손발 안 절여? 네 그냥 어깨 쪽만 이런 것만 아프지 응 나중에 손발 돌 수 있어 응 그러니까 항상 이 관절 좀 관리를 조금 잘해야 되고 다른 거는 크게 엄마 몸에 당장 어디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데 관절개통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 응 우리 친정 쪽이 다 암인데 응 근데 어머니는 그래도 암자리에는 들어와 있지는 않고 관절개통을 조금 조심하시는 게 괜찮아요 응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저기 강원도 온주에 네 땅을 좀 사놨거든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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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요? 산 산 근데 2년 전에 지금 등기 이전을 안 했어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회사 그 기획부동산 있잖아요 응 저기네 그런 데서 산 거예요 근데 한 1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응 근데 그거 등기 이전을 해달라고 막 계속 몇 번 쫓아갔는데 응 자기네들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건 엄마 내가 보기엔 소송이 들어가든 응 조금 뭐가 들어가지 빨리 빨리 돼요 그래야 돼요 그냥 안 해줘 응 소송이 들어 법적으로 들어가서 해결해 근데 다른 사람들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도 안 돼요 그래요? 그냥 소송을 들어가든 차라리 그냥 변호사를 국순변호사를 쓰는 어머니 그런 걸로 해서 소장이 들어가지고 빨리 해결해 그저는 해결이 안 돼 등기만 하면 딱 어머니 내가 진짜 눈치가 없다고 그냥 뭐든 모르고 그냥 내가 좀 저 사람도 좋을 줄 알고 그냥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가진 것도 내가 뭐 문서가 그냥 갖고 있는 것 뿐이지 뭐 애들 데이나 가야지 그게 뭐 그게 뭐가 좀 되지 그전에는 뭐 바라기 힘들어 뭐 얘 때나 아니면 얘 애 때나 이때 가야지 좀 내가 늘고 죽을 때나 내가 돈이 내는 거지 그냥 그냥 사는 걸로 만족해야 돼 문서 하나 잡았다는 걸 만족해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억울해도 순하다니까 내가 너무 순하다고 사람이야 너무 좋은 게 탈이야 아 바보지 멍청한 거 병이라니까 술한 게 병이야 사람 좋은 것 밖에 없다니까 어머니는 에휴 그거 그렇고 뭐 딴 거는 그거 없고 어머니 그러면 되고 그리고 우리 저기 뭐야 따님 자수는 음 우리 어 딸 여름은 사람을 참 좋아해 맞아 응? 재밌어 응? 사람 좋은 게 재밌고 그러고 있잖아 네 기가 얇어 저요? 어 근데 저 약간 기눈 간 사람이 있죠 응 그러니까 챙기도 조금 있고 네 우리 같은 직선이 조금 많아서 조금 조심해야 돼 어 근데 딱 뭐 마치고 그러진 않잖아요 내림까지는 아닌데 이게 더 병신이야 엄마 아예 무당이면 무당이면 괜찮은데 이것도 아닌 것 석가리도 아닌 것이 이런 거 쳐 있으니까 마음만 붕 떠가지고 마음만 붕 떠가지고 뭐 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럼 그냥 눈물만 나 맞아 그냥 내가 너무 서글 그냥 뭔지 뭐 내가 서글 하하하하 지 혼자 파 붙여서 응 혼자서 그냥 드라만봐도 내가 눈물이 나고 지구는 말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그냥 가슴이 서러운 거야 너무 게을러 근데 왜냐면 엄마 이 친구는 좀 약간 의식을 좀 해야돼 어 왜냐면은 이게 지금 몸 자체적으로 네 그리고 너는 그 집이 산지 얼마 됐니 어디 엄마 들어왔어요 지금 응 그 집 산지 얼마 됐니 1년 됐어요 당연히 따로 살다가 제가 방은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온 지 1년 정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따로 살아야되나 하잖아요 응 따로 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네 지금 있는 집에 있잖아 네 집이 아주 갑갑해 죽겠어 어둡게 맞아요 응 집을 집을 좀 바꿔야되는데 저요? 응 세상 보는 거 싫지 네? 세상 보는 거 싫지 네? 어두운 걸 좋아해 그러니까 세상 보는 게 싫어 네 어둡게 하고 있어 집이 좀 둘러봐요 방이 넌 옷도 그렇고 축축하게 입고 다니냐 어두운 걸 좋아한 밝은 걸 입을 여자가 있어 여자 계신요? 그거 잘 정리해야돼 근데 니니 집 조상 같진 않은데 어디서 왔을까 이 집에 젊어간 여자 없어? 외과 패드로 아니 옛날에 뭐 6.25 때 그럴땐 좀 않았겠죠 응 젊어간 여자 청춘의 젊어간 여자인데 이러한 말 조금 그러는데 어 약간 기생 같애 그러니까 무슨 술먹으면 콱 네 술 먹는 것 처럼 어 히히히 어떻게 그러고 있어 니 뒤에서 아니 어젯밤에 9시에 술 먹었는데 술먹으면 새벽 아침까지 먹은거에요 응 근데 지금 근데 Hourimi 술냄새는 너는 완전히 개또라이야. 먹을 때 안 먹을 때 완전 틀려. 그니까 너무 막 변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엄마 의식을 조금 해서 이거는 조금 어떻게 좀 정리를 조금 하든 얘를 조금 빼 내주고 네가 제대로 살려면 살든 안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그냥 그런 집들이 많아요. 점집에 가서 조금만 신기기 때문에 무조건 무당하라고. 근데 무당까지는 아니야. 그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차라리 그냥 직성만 있으면 괜찮아. 약간 우리 신긴 사람 있잖아. 느낌이 많고 촉촉한 이런 느낌이 있으면 괜찮아. 그것도 아니고 쉽게 하면 잘 내가 이게 실리는 체질이야. 몸체질 자체가 되게 추워. 너보고 있는데. 추울 땐 춥고 또 더울 땐 막 엄청 열라고 몸에 오합지졸이야. 그러다 보니까 올해 원래 네가 허니문이 조금 열려있거든. 올해는 네가 결혼도 해야 되고 누구랑 만나야 되고 올해는 이런 계획이 생기는데 이러면 누가 너를 만나겠냐 온전한 남자가. 그렇지. 네가 온전이야 남자도 옳은 게 들어오는 거야. 네. 너 완벽하자면 그런 남자가 안 들어온다 원래. 네. 응. 조금 너는 의식을 조금 해서 안 있는 거 한번 몸에 있는 거 한번 걷어내야 되고 그리고 너 뱃속에. 네. 찾았지. 애기 치우는 거. 그렇지. 두 명 두 번 치우는 거. 건드려서 다 정리해야 돼. 뱃속에 있어. 그런 것도. 응. 싹 정리해서 그 테마에서 정리해서 가야 돼. 응. 그래서 보니까 네 몸을 자꾸 느끼는 거. 간살이 있다 보니까 네가 자꾸 느끼는 거야. 죽겠지. 죽겠지. 저기 있는데. 응. 무섭고 이상해. 응. 죽겠지. 술 때문에 제가 술 먹고 먹고. 이거는 점을 봤어 엄마. 언제쯤 해결이 되어는 점으로 안 나와. 근데 이거는 의식을 찍어서 얘를 좀 걷어 줘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이런 지금 직성이 계속 오래 가고. 네. 계속 가야. 네가 미쳐 죽어. 그리고 첫 때는 지 분위기도 바꿔야 되고. 지 분위기. 밝게. 응. 밝게 해야 되고. 귀신이 어두운 거 좋아해. 더러운 거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네가 어지럽히고 안 치우기 귀찮고. 맞아요. 괜히 화도 막 냈다가. 착한 척도 했다가. 응. 보니까 기분이 안 그래도 막. 너 또라이라니까 걔 또라여. 정울증 심해. 화났다가 팍. 너 걔 또라여. 엄마 아빠한테도 막 욕하고 그래. 응. 아니 막 걔 말이 안 통하면 화가 나더라고. 자기가 응.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남자는 아니야. 여자야. 여자야. 그러니까 술 먹으면은. 응.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니? 네 느낌을? 그냥 뭐 귀신 씨인 것 같아요. 응. 나는 할머니. 할머니 귀신 들리는 줄 알아요. 아니 젊은 여자가 들렸어. 그래요? 근데 기생이야. 기생이야. 그러니까 술 먹으면 꼭 남자 만나고 싶으면. 그러니까 기생이라니까. 남자가 엄마. 저기 뭐야. 여자 안 만나고 싶어. 남자 안 만나고 싶어. 남자 귀신이면. 여자를 만나고 싶잖아. 그래서 자꾸. 남자를 만약 환약기가 자꾸 발동하고. 자꾸 내가 미칠 것 같고. 내가 엄마가 있어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겠어. 응. 근데 저기 뭐야. 아니 우리 외곽집에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응. 응. 이거 외곽 쪽으로 온 조상이려고 있어. 옛날에 피싱 할머니 있었거든요. 응. 근데 젊은 딸이 어떻게 해서 죽어온 것 같아. 행방 물량이 오고. 잠깐 들었던 것 같아. 얘기만 들은 기억이 나지.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따라 당겨서 너하고 이게 합의가 잘 들어. 응. 너도 불쌓하면 나도 불쌓하게 해. 응. 어떡하냐 너. 그리고 혹시 이거 내년에 조무사 자격증 딸려고. 간호사? 네. 간호조무사? 네. 흔들어. 우리 아까 병원교통이 뭐였구나. 아까 들어오는데. 응. 노력을 해야 붙지. 안 하지. 안 하다. 들어오진 않고. 응. 이 의식을 걷어야지 네가 그게 들어와. 아 진짜야? 한번 치러서 의식을 싹 걷어서 몸에 있는 거 한번 다 뺏겨내고. 네. 한번 지금 몸에 있는 거 다 천도해야 돼. 그래야 네가 지금 이거 해결이 되지. 그래야 너는 이거 해결 안 돼. 여기 따로 와서 해야 돼요? 그렇지. 이건 뭐 가끔이 아니라. 한번 의식을 치러서 한번 싹 걷어내야 돼. 그거는 나중에 생각이 있으면은. 네. 아니면 우리 집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들 가서 의식을 치르든. 네. 그래서 한번 걷어서 한번 싹 걷어내야 돼. 그게 그러면 살 끼는 건가요? 살은 아니야. 살은 뭐냐면 네 사주에 나와 있는. 우리 김희자주 사주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사주 풀에 나와 있는 게 신살이야. 사주의 신살이고. 이거는 너 몸에 있는. 기문 간살은 간살이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지금은 네 몸에 있는 잔명을 빼내야 돼. 그러니까 시키야 네가 완전 미치진 않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 50% 정도 네가 미쳐 있는 거야. 약간. 네. 응. 그걸 네가 정리를 해야 돼. 응. 그러면 제가 대신. 기도해주면 안 될까요? 교회에 가서. 엄마. 이거는 기도로 뗄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라. 이건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아니 얘도 교회를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데. 엄마가 교회 가서 해결할 수 있으면 교회 가서 해결하세요. 엄마 해결할 수 있지. 목사님이 해결하시는데. 그걸로 얘기해서. 그럼 자꾸 기도하자고.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알지만 난 하나도 안 데려오는데. 자꾸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내가 찾고 막 그러거든. 빼내고 정리해야 돼. 그래야지 뭐 시험도 볼 수 있고. 네. 시험은 올해보다 너 내년에 있다. 내년에. 내년에 3월 9월 이렇게 있는데. 아 뭐 공부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래 들어와야지 하지. 응. 눈가리. 눈가리. 눈가리 딴 데가 있는데. 이거 공부하고 있으면 막. 나 나가고 싶은 거 미칠 거 같아. 엄마는 작생각 다 나고.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너 도망가고 싶으면 개구심 마냥 그냥 막. 응. 막 미치고 막 혼자 신고 난리가 났어. 응. 방을 그러면 저기 옷방으로 바꿔야 되겠다. 우리집에. 그리고 저 지켜주는 사람은 할머니니까요. 조상 할머니는 있어. 할머니 있어. 근데 너무 귀신이 넘어 들어오니까 할머니는 영역을 못 멈추는 거야. 응.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응. 너 한 스물 한 여섯 일곱부터 심해지지 않았니. 응. 일곱 살 넘어서. 응. 일곱 살 여덟 살 그때쯤. 응. 근데 이게 더 심해진 게 스물 여섯 일곱살부터 더 심해진 거 같아. 어디 네가 상가집을 갔다 왔는지. 맞아요. 상가집 몇 번. 많이 갔겠지. 친구랑 어머니 돌아가시잖아. 스물 여섯 일곱이 어디 갔고. 이게 더. 그런 게 더. 더 심해졌어. 그 전까지는 그냥 그냥 내가 제어하고도 괜찮지 참고 이렇게 됐는데. 스물 여섯 일곱부터는 의지박약이야. 이때부터는 내가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힘들 수밖에 없어. 술 안 먹으면 아예 안 먹던가. 응. 먹으면 막. 엄청 먹으니까. 응. 살도 막 엄청 쪘고. 옛날에는 안 그래도. 이제 살이 찌니까 만사 귀찮은 거야.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그렇다고 뭐 가진 게 있니. 그래. 그렇다고 뭐 어떤 재주가 좋아서 뭘 하겠니. 언변이 좋니. 이도 저도 못 했어요. 응. 내가 정말 이 강호 좀 붙여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이걸 이제 밥. 그러니까 내년에 일하고 일해야 돼. 지금 일 쉬고 있거든요. 응. 오늘도 뭐 무지하게 번호를 보고 있는데. 9월달 정도 돼야지. 네. 조금은 내가 보기에 조금 괜찮으니까. 9월달 정도 정도 생각해서. 네. 그래서 좀 걷는다 생각하고. 빨리. 응. 그래서 지금. 원래는 걷어서 네가 공부를 들어가든 뭘 들어가든 네가 그래야 돼. 네. 그래야 네가 괜찮아져. 그러면 일은 이제 뭐. 다른. 의류. 의류 쪽 이런 거. 보면 안 되나. 의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지금 이거를 이거를. 거부려줘야 돼. 이거를 걷어주는 게 엄마 제일 중요해. 그래야지. 그 다음 게 얘한테 생겨요. 조상 진옥에서 좀 보내고. 안에 있는 거 좀. 배 속에 있는 애기하고 좀. 태활용하고 둘하고. 그리고. 근데 하나가 더 있어. 네. 두 번밖에 아니죠.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애기가 하나 더 있다. 아 진짜. 누구 애기나 모르겠는데. 애기가 하나 더 있다. 응. 그래서 그거. 임신. 또 할까봐. 그래서 그. 응. 재산 가졌어요? 이거 내 심었거든요. 근데 안 빼고 있거든요. 잘했어요. 불안해서. 응. 갑자기 가질까봐. 그러니까. 하나만 더 저기하고. 네. 어느 순간은 좀. 그거 해야지. 내가 보면. 학격이 있든 뭐가 있든. 그럴 거 같아. 그거 먼저 빼내야지. 응. 안 그러면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진짜 그런 거 하면은 일리가 있나? 못 믿으면 안 하면 되고. 어느 집에 가든 나는 그래요. 믿음이 가야지 하는 거고. 선생님이 점이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고. 얘는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야. 어느 집에 가든 간에. 빼내긴 빼내야 돼. 그래서 의식을 한번 거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엄마가 생각 잘해보고. 정말 뭐. 생각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든 아니면은. 다른 데도 또. 보시고. 또. 거기서. 마음의 거기서. 의식을 좀 취 취하든 해서. 한번 일을 거듭 중에 줘. 그래야지. 어떤 공부 근실로는 있어. 그리고. 사주는. 어. 우리 저기. 김식이. 나쁜 사주는 아니야. 네. 노력한 만큼. 대가는 있고. 결과는 있는 사주거든. 근데 내가. 결혼을. 두 번 할 수 있는 건 있어. 사주에. 남자는 조금. 둔한 남자 만나야 돼. 둔한 남자요? 어. 그래야 사는 게 네가 훨씬 편해. 제가 자꾸. 볼 수 있는 사람. 응. 너는 또. 너로 오거지려면. 니가 도망 당겨. 맞아요. 막 잡으려면. 귀여워가지고. 응. 그래서 좀. 약간 남자가 둔하고. 너 뭐해. 인정해 주고. 너 약간 좀. 덜렁덜렁거려. 맞아요. 응. 그런 남자 네가 만나야 돼.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뭐지.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그것 좀. 맞으면 안 되나요? 오빠. 아들 몇 살이야? 서른 두 살. 응. 생일 저기 뭐야. 90년생. 이름 얘기하면 안 되고. 네. 11월 7일. 그래도 말띠. 이것도 말 안 됐네. 네. 고집도 엄청 세죠. 자질. 고집이잖아. 엄마 이거는 좀. 엄마는 좀. 의식이 좀 필요하겠다. 얘도. 얘도. 하아. 집안에 다. 얘 지금 오토바이 배달하는데. 자질구리하게 또. 짝고 짝고. 응. 얘는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가 이렇게. 제대로. 잡히지가 않고. 잡히지가 않고. 어. 긴삭갓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또. 저기암것도 아니고. 기분의 변화가 되게. 되게. 이게 많아. 그래서. 즉흥이야. 얘도 즉흥인데. 얘는. 조상에서 건드리면. 원래 성격이 되게 오스러운 성격이야. 근데 이 귀신은 즉흥이 완전 그냥. 지금은 이게. 너무. 오래되면 너무. 오래. 했을 때 있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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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자성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 자체가. 자기가 고집도 되게 세고. 내가 말이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야. 이. 이. 시에서. 부모의 말도 안 들어. 네. 어. 그런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여자를 하나 만나서. 뭐. 자기가 조금 그런 여자가 34세 들어오거든. 네. 그 여자를 만나서 살아가 왜 이렇게 괜찮아. 어. 그러면 직업은. 어떤 거 했으면 좋겠어. 밖으로 다니는 직업. 서비스업 이랬던. 영업. 영업직 있죠. 네. 영업직 하면 괜찮아. 영업도 한 3년 하든 때려치는데. 못하고. 응. 왜냐면 마음을 못 잡으니까. 응. 그리고 누가 뭘 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남의 밑에도 안 있으려고. 응. 이 자체도 엄마 쪽으로 그런 게 조금 있다. 그럼 둘이 다 다 풀어줘야 되네. 응. 할 때 같이 해야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아. 뭐 본인 같이 해야 되죠. 이거는. 이거는 오빠는 안 해도 돼. 오빠는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오빠는 사주 자체를. 영만사라고 이런 걸 좀 잡아서. 응. 좀 가라앉히고 자기가 뭔가를 차분히 해야 되는데. 얘도 정신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집 꼴리는 대로 해요 그냥. 응. 뭐냐. 나한테 해줄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야 이 시기야. 응. 나한테 뭐 해주고 있는지. 자꾸 나한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그래요. 엄마. 딱 그렇게 얘기하는 사이기 때문에. 말을 탁탁 끊어버려. 말하고 있으면 엄마 상처 못 받으니까.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새끼라 그래도. 그나마. 이거는 이래라 저래. 욕을 해도 뭐를 하든 간에. 그냥 해. 거리니까. 그냥 이거는 그렇게 얘기라도 하지. 근데 엄마 참 보고 있어서. 엄마 안타까워. 뭐 짠이야. 그러면 그냥 이거 걷어내면요. 술 먹으면요. 그렇게 미친 짓 하고 그러진 않아요? 술을 안 먹을 수는 없어. 네. 근데 또랄 짓은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어떤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뭐가 들어오는 게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멍 척한 게. 내가 멍. 응. 그냥 앉아 있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도 반응 들리고 반응 안 들릴 거야. 맞아요. 응. 확 확 놀라니까. 놀라게 하니까. 정신없게 하니까. 그건 고쳐야 되는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게. 고양이 새끼 세 마리 키는데 그런 것도 안 되지.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개새 키운다고 그런 거 아니야. 고혜새 키운다고.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고양이 귀신 부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귀신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뭐 키우려면 중독스로 시켜야지. 고양이들은. 새끼를 많이 가니까. 지금 키우고 있어요. 세 마리 키우기 때문에. 엄마 시킨대. 근데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안 되니까 힘들어요. 엄마는 이 조상의 우버랭 20의 산신줄로. 산에 많이 유해던 집안이에요 엄마. 그래서 산을 많이 유해해야 돼. 근데 이 집에 묘를 잘못 건드렸는지. 이게 시키기 위해서 산앗바람이 조금 있어요. 조상 묘의 동법, 동티가 조금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손들이 마음을 못 잡고. 일이 잘 안되고. 김씨 편으로 보니깐. 박씨 편이 아니라. 그런 줄이 있다 보니까 자손이 그런 거고. 얘는 엄마가 얘를 뭘 어떻게 했는지. 얘 낳은 날에. 얘 낳은 날짜에. 1심에. 얘는 타고 나기로 귀신하고 놀라고 태어났어. 응.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귀신하고 나고 자꾸 노는 거야. 그래서 얘는 힘든 거야. 응. 애기 낳고 나서. 100일인가 돌 안되가지고. 응. 그 어디에 상갓집 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애가 탈 수 밖에 없는 거야. 응. 그래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그래. 그리고 얘는 지 자체가 좀 이렇게 뚝심이 있어 보여 봤을 때는. 이 친구같은 또 괜찮게 생겼어요. 네. 보기에는 그렇게 사고 안 칠 것까지 생겼는데. 고고고 말싹을 치는 게 미쳐버리게 되는 거야. 보기에는 아주. 그래도 지가 다 해결은 해요. 아. 성격이 강하니까 지가 해결을 하지. 근데 뭐하냐고 해결하면 뭐하냐고. 빚 좀 개살구지. 안 그래 엄마. 엄마가 어떻게 했던 건지. 한 번 정도는. 뭐 어떻게 뭐. 하여튼 엄마가 하시는 게 좋아요. 응. 그런 거. 상담이나 비용 때문에. 응. 응. 대표님. 네. 몇 가지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뭐 나중에. 비용은. 뭐 이거는. 저는. 지금 이게. 응. 제가. 청소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거. 직업하면은. 요양사나 장애인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응. 나쁘지 않아요. 요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응. 근데. 뭐. 뭐.